와아! 완벽해! 와아! 이걸 놓쳤어! 파비안스키 이걸 놓쳤어! 알깟어 알! 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의 MOM은 누구일까요? 자, 파비안스키 아닙니다! 파비알스키입니다! 파비알스키의 파비알스키가 쏘아올린 리버풀 우승의 매직 넘버 4!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파비안스키 아닙니다! 웨스템의 골키퍼 파비알스키입니다! 파비알스키가 알을 깐게 결국 이렇게 나비효과로 일어나서 리버풀의 또 한 번의 그, 이, 무패우승의 가능성을 이만큼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보이지 않는 MOM, 파비알스키 아, 근데 파비알스키 어떻게 거기서 그 알을 까지? 예, 야, 이게 아니, 사실 오늘 경기가 진짜 대박 경기잖아요 먼저 리버풀이 골을 넣었는데 웨스템이 이거를 역전을 시켰어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리버풀이 재역전을 시켜가지고 3대2로 이겼는데 이 재역전의 시작이 뭐였냐? 바로 파비알스키의 알깍이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왜 알을 깠지? 아니, 사실 로버트슨이 컷백을 워낙 잘했고 살라도 잘 갖다 대긴 했어요 근데 아니, 그 파비알스키가 딱 이제 그 오는 걸 봤는데 물론 그 앞쪽에 수비의 5급 온나가 약간 시야를 가린 건 있었지만 거기서 보면 완전히 그 파비알스키도 볼이 온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자세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아예 못 봤던 건 아니에요 잡았는데 그걸 알을 깠어! 완벽한 알이에요! 완벽한 알! 알을 까니까 자기도 막 알 깐 다음에 막 너무나 막 그 고통스러워하고 자책을 했는데 야, 어떻게 거기서 파비알스키 아니 그 전 장면에 파비알스키가 아이 아놀드의 그 중거리 얼마나 잘 막았을까 모른발로 때린 거 진짜 그때 막 파비알스키가 막 골 맞고 막 와아 이러고 막 잘 버텼거든 예 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미스해버리네요 이러면서 동점호형하고 마지막에 이제 또 골까지 들어가면서 그냥 예 3대2로 리버풀이 역전에 재역전 승리 이러면서 무패 행진 그대로 이어갑니다 정말 대박인데 오늘 사실 좀 어려웠잖아요 리버풀이 어려운 경기였거든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요? 제일 어려웠던 포인트 바로 핸도 핸더슨의 부재가 제일 어렵게 했어요 예 리버풀 어렵게 핸더슨의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나비케이터가 나왔는데 왜 어려웠느냐 원정팀 웨스템이 포메이션적으로는 4, 5일 정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9명 정도가 수비하고 안토니오 정도 혼자서 공격하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비로 내려가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상대도 웨스템이 원투업 안토니오 한 명 놔두다 보니까 리버풀은 수비 쪽에 반다이코와 고메스 센 백 두 명만 남겨놓고 좌우 풀백인 아널드와 로버트슨이 다 올라왔어요 거의 한 두 명 한 2 뭐라고 해야 될까 2 한 5 위에 3 이렇게 되나 거의 다 어쨌든 센터백 두 명 다 올라와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왜 핸더슨의 공백이 문제였냐면 풀백들이 다 좌우로 찢어요 그리고 만에하고 살라도 찢어서 9명이나 되는 웨스템의 수비를 좌우쪽으로 열어서 중앙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진 중앙 공격을 누가 뚫고 들어가야 돼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좌우에서도 찢고 중앙에서도 찢어야 9명의 수비를 찢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좌우쪽으로는 찢었는데 가운데서 못 찢었어 가운데서 침투하는 선수가 누구여야 돼요 433에서는 약간 위쪽에 올라와있는 베이날드 그 다음에 오늘로 하면 나비케이터야 되는데 나비케이터가 그걸 못 찢은거야 나비케이터가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반전 끝나고도 아 이거는 지금 나비케이터가 좀 문제다 여기에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체인벌린 카드가 어떨까라고 했는데 체인벌린 딱 들어갔잖아요 체인벌린 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찢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핸더슨의 공백은 좀 걸렸다 근데 그거를 후반전에 그 체인벌린이 들어가면서 전술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게 물론 뭐 파비알스키의 흡입일수도 있었고 아널드 아 진짜 아널드는 진짜 물건이 물건이네요 예 오늘만 두개의 도움을 추가했는데 이러면 올시즌 아널드가 12개의 어시스트입니다 지금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가 16개로 1위인데 아널드가 2위에요 근데 아니 아널드가 지난 시즌때도 수비수로서 그 어시스트 많이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기네스북 풀백인데 기네스 형 기네스북 형 이 저 아널드가 또 한 번 12개 와 근데 대박인데 아니 우리 킥이 아니까 뭐 정확하게 꽂히는거 이렇게 궤적이 궤적과 속도가 너무너무 대박인거 같아요 뭐 로버트 쓴은 잘하지만 와 진짜 보면서 아까 사실 막판에 그 옵사이드 마네가 들어왔던게 옵사이드 그거만 아니었으면 사실 어시스트 헤트트릭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이 아널드는 네 이 기네스북 형 풀백 정말 거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기적 이런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이제 오리기가 생각나는데 네 그 리버풀에는 무슨 무슨 형 이런 선수들이 참 많아요 네 기네스북 형 풀백 그리고 기적형도 있죠 기적형 오리기가 있고 오늘은 사실 또 오늘 누구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도 있었냐 아까 제가 핸더슨의 공백을 얘기했지만 그 리버풀에는 또 그 저 집 떠나야지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가출형 공격수라고 가출형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 떠나야지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피르미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가출형 공격수 때문에 오늘 사실 애를 먹을 뻔했어요 왜 이렇게 안필드에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우리 가출형 형은 이 형은 피르미누가 오늘도 아까 그 장면 있죠 살라 가 딱 올려져가지고 그냥 머리로 지워넣으면 되는데 그걸 먹고 이렇게 이사키가 하더라고 우리 가출형 형은 그 형 참 만필돼서 골 못 넣네요 그래도 리버풀의 장 강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 리버풀의 전략과 전술 다 까여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선도니까 이 팀을 만나는 상대들은 명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전술과 전략도 분석하지만 철저하게 내려서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상 리버풀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합니다 다 내려서는 상대를 한다든지 다 알려져 있는 전술을 갖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도 보면 오늘도 역전 당했을 때 리버풀 선수들이 진짜 강팀이고 세다는 느낌이 뭐냐면 조급해하질 않아요 역전 당하고 이렇게 리드를 허용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 어떻게 하지? 좀 막 서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막 이렇게 좀 당황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선수들의 플레이도 아이 이겨 걱정하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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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은다니까 이런 게 느껴져요 귀엽고 뒤집잖아요 귀엽고 뒤집어요 정말 강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들고 근데 오늘 자 이렇게 이런 결과를 통해서 오늘도 승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록들을 앞두고 있는 리버풀이고 현재도 어마어마한 기록들 대기록들을 세워가고 있는 리버풀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제 리버풀의 프레이미어리그 올 시즌 자력 우승까지는 몇 경기 남았다? 매직 넘버 4 4경기 남았습니다 이제 4경기만 자녀경기 이기면 맨시티 레스터 남은 경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력 우승 확정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에요 어마어마한 속도에요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 만약에 남은 이제 4경기 남았다고 그랬죠? 이대로 쭉 이기게 되면 3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3월 21일 현지 시간으로 크리스탈 펠리스와 경기 때 그냥 이기면 그때 우승 확정이 됩니다 3월 21일 현지 시간으로 영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날 펠리스 이기면 그냥 우승 확정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빠르기냐면 프리미어리그 1992년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승을 확정치우는 팀이 누구냐 바로 맨유인데요 2000년 2001년 그 시즌 때 있죠 2000 2001 시즌 때 맨유가 4월 14일 날 우승 확정했던 게 그동안 제일 빨랐어요 그거보다도 한참 빠른 겁니다 그 기록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대로 해가지고 3월 21일 날 펠리스 경기 때 우승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펠리스 다음 시티에요 맨시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승을 확정지우면 그 다음 팀 경기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 팀이 도열하죠 도열 딱 하고 들어올 때 가드 오브 가너 우승 확정팀 때 들어갈 때 박수 쳐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스포츠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굉장히 희비가 갈리는 거 아니에요 리버풀과 맨시티가 막 순위의 경쟁을 어쨌든 해왔던 건데 스털링 표정 봐야 되겠다 얘기하시는데 리버풀이 역사적인 우승을 딱 하고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맨시티는 박수 딱 쳐줘야 되는 겁니다 맨시티의 홈이에요 또 거기다 맨시티의 홈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페이스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매직 넘버 4가 남았다는 거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자 지금 기록들이 어마어마한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면서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몇 원승? 프리미어리그 몇 원승? 18연승 어떻게 16연기를 다 이기냐 18연승은 금방 말씀드렸던 맨시티가 2017년 12월에 기록했던 18경기 프리미어리그 연승과 타입니다 다음방 경기 이긴다 와포드 경기 있는데 그 경기 이긴다 그러면 그거 깨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냐고 하냐면 오늘 이기면서 리버풀 어떻게 되죠? 27전 26승 1무 무슨 거 하나야 27전 26승 1무인데 이게 어느정도 압도적인지 말씀드릴게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무패우승은 언제 누구죠? 맞습니다 2003 2004 시즌 아스날 그때 아스날이 무패우승을 했는데 승리가 몇 승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가 26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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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바가 많았죠? 12무 26승 12무인데 제가 지금 리버풀 현재 몇 승이라고요? 26승 이미 전설적인 아스날이 무패우승을 했을 때 26승 12무를 이미 26승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리버풀이 자 더 있어요 맨유 역사에서 정말 찬란했던 시즌 이러면 언제예요? 맨유 역사에서 정말 찬란했던 시즌 1998 99 시즌 예 트래블 와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바이든 미넬 상대로 해서 챔스 우승하고 막 어마하게 트래블을 했던 98,99 그때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도 했잖아 다행히 그러니까 트래블을 했죠 그때 승점이 얼마일까요? 그때가 79점입니다 현재 리버풀 오늘 경기 승리로 승점 몇 점? 79점입니다 맨유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시기의 승점과 현재만 아직도 경기가 11경기 남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가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도 프리미어리그가 11경기 남았는데 이미 맨유가 찬란했던 역사를 썼던 98,99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승점과 이미 똑같아요 정말 역사를 써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막 많은 분들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또 하나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거뒀던 팀 어디죠? 맨시티 그렇죠 맨시티 맨점? 백시티라고죠 백시티 백시티 백점 만약에 리버풀이 잔여경기를 다 이긴다 그러면 112점이 됩니다 112점 이게 이게 가능해? 112점 또 하나의 대기록이 또 하나의 대기록이 뭐가 있냐면 홈에서 이렇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14전 전승이잖아요 안필드 와 14전 전승 안필드에서 근데 지난 시즌부터 쭉 가면 프리미어리그 홈 안필드에서 21연승입니다 21연승 이게 가능해? 이거는 그 여러분들 안필드 가보신 분들은 아시길 텐데 경기장 앞에 동상 하나 있잖아요 그게 비일상클리라고 하는 전설적인 감독의 동상인데 1972년에 비일상클리 감독이 이끌었을 때 그때가 21연승이 있었어요 그 21연승과 현재가 타이입니다 그니까 그 전설이 전설적인 지도자가 이뤘던 그 기록이 지금의 또 하나 클롭이라고 하는 전설하고 타이가 되는 비일상클리와 클롭의 기록이 똑같아지는 전설이 전설에게 이런 기록도 있네요 이런 수많은 기록들을 이런 수많은 뭐 최단기간 우승 확정 뭐 지금 최다승 최다승점 압도적 무패 우승 이런걸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록을 이렇게 뭐 찾아놨는데 이게 어디까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정말 제가 봐서는 이게 다 갈아치울 기세고요 만약에 이대로 진짜 이뤄진다 이뤄진다면 이거 진짜 한동안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프리미어리그가 저 38라운드 43경기를 저 저 38경기를 해요 올킬 38전 38승을 한다고 그러면 114점이에요 114점 114점 네 근데 만약에 아니 리버풀이 112점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깨져요 이게 피파이도 그렇게 안 깨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니까 이게 진짜 말 이게 진짜 제가 이걸 계산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돼 20풀거에요 진짜 진짜 허드숨 나온다 올킬을 하면 114점인데 지금 현재 이미 112점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론 뭐 고비는 있을겁니다 고비도 있을거고 뭐 그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록이다 이런거구요 자 오늘 어쨌든 파비 알스키가 쏘아올린 어 리버풀의 어 우승 매직 넘버 4 자 진짜 리버풀의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구요 언제 우승하느냐 어떻게 우승하느냐 이제 남았는데 와 리버풀이 우승하면 1990년 이후에 잉글랜드 일부리그 다시 한번 30주만에 우승하게 되는건데 어떤 기록으로 언제쯤 우승할지 그만 나온거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파비 알스키 가출형 공격수 잘 봤습니다 다음번 경기 어떨지도 또 한번 예능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